알라스르는 전반전에만 두 골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다. 후반 추격골을 터뜨리며 한골 만회했지만 후반 추가시간 세기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패배했다. 호날두는 선발 명단에 포함돼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무득점에 그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호날두는 골을 기록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허용해 두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경기가 끝난 뒤 스포츠 매체는 슈팅이에만 기록했고 저조한 경기력을 펼치며 실점 빌미를 제공한 호날두에게 평점 6.8점을 부여했다. 알라스르로 이적한 호날두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호날두가 뛰고 있는 알라스르는 사우디 리아드 킹 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컵 4강에서 아리티아드의 1대3으로 졌다. 알라스르는 호날두를 영봉 2,700억 원에 영입하며 매경기 많은 관중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의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 23일 아레티파크와 리그 14라운드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데뷔전을 치렀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두번째 경기에서 알라스르는 3골을 허용하며 알리티아드의 1대3으로 패했다. 알리티아드 팬들은 메시의 이름을 외치며 호날두를 조롱하기도 했다. 알라스르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승 3무 1패 승점 33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호날두 합류 후 두 경기 만에 시즌 두번째 패배를 당했다. 알리티아드 팬들은 메시의 이름을 외치며 호날두 합류 후 두 경기 만에 시즌 두번째 패배를 당했다. 알리티아드 팬들은 메시의 이름을 외치며 호날두 합류 후 두 경기 만에 시즌 두번째 패배를 당했다. 알리티아드 팬들은 메시의 이름을 외치며 호날두 합류 후 두 경기 만에 시즌 두번째 패배를 당했다. 알리티아드 팬들은 메시의 이름을 외치며